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시간이 계속해서 좀 걸리고 있고요. 올 초에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주가 6부능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연말이거든요. 11월하고도 20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6부능선을 넘었다는 구간에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을 하나 이런 이슈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게 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방산 이야기도 나올 건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원전은 우리나라랑 체코랑 영국이랑 네덜란드랑 우간다, 우크라이나 등등을 해서 우리나라 원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몇몇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지켜보겠고 그 흐름에 맞춰서 얘는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 8,000원 라인 구간을 일단은 살짝 돌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일단은 뭐예요. 여기에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양봉이죠. 조금 더 강한 양봉이 나왔으면 가장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여기 라인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9,000원은 일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9,000원까지 왔다가 눌리는 구간이 8,000원에서 8,100원 또는 이 21선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원의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컨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돌파가 나오느냐 저항 받고 눌릴 때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줬던 이 액션들을 여기서 올라가고 눌림받고 다시 돌파하고 이런 액션들을 보여줄 것이냐 결국 방향은 뭐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이미 얘가 거의 16,000원 언저리 라인에서 7,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과 얘가 4월달부터 밀렸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이에요? 꽤 많았죠?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았으면 얘도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왔어요. 근데 재료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폴란드와 수주 이슈가 물거품이 됐다라고 하면 우린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추세의 전환을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1차였고 여기가 2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평단을 잡는다라고 하면 대충 한 이 정도 언저리가 될 거다. 물론 여기에서 일단 1차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는 벌써 오늘 시작을 했는데 벌써 두 종목을 매수를 해갖고 매도를 끝냈습니다. 두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은 용기 내서 그래 허브경제TV랑 같이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해보겠다 해서 무료 종목 신청 클릭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늦었어요.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가 이거 망설이고 이것저것 재고 있다가 결국 남들보다 스타트가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늦었는데 또 더 늦을 수는 없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온화로 고생 많으셨습니다.